2020년 1월부터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한 개 주택을 더 사게 되면 취득세가 4%로 올라갑니다. 4주택자가 6억원짜리 주택을 올해 사면 취득세가 600만원인데요. 내년에 사게 되면 2400만원이에요. 자금 마치 18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주택 유산거래 취득세율 인상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앞에서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취득세율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원상회복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기본은 4%에요. 과거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지 않았어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유산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서 온 거죠. 저렴하고 면적이 작은 물건은 1%대까지 감면을 해준 겁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19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은 이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주택을 유산거래 그러니까 돈을 대가로 사고 팔 때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적게는 1.1%를 그리고 많게는 3.5%를 지자체의 취득세로 내는 거죠. 기본은 4.6%인데 말이죠. 상가나 건물, 토지 같은 것은 주택이 아니니까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4.6%를 내온 겁니다. 여기서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취득세 1%에서 3% 이 부분이 4주택자 이상일 때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율이 2020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죠. 6억부터 9억까지의 취득세 구간을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현재 계단식으로 세율이 매겨져서 취득세가 갑자기 올라가는 6억과 9억 구간 밑으로 이 다운 계약서를 많이들 쓰시니까 100만원 단위로 쪼개서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거죠. 이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계산 전용 엑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볼게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 유산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라고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19년 12월 기준으로 지방세법 11조에는 부동산 취득의 세율이 나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은 항이라고 읽고요. 그 아래 숫자와 마침표는 호라고 읽고 그 하위에 가나는 목을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1항 7호에 보면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라고 써있어요. 1항 1호부터 6호까지는 상속이나 무상취득, 원시취득,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 등이고 7호는 돈을 주고서 사오는 즉 유산거래에 의한 취득세율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태겠죠. 그리고 농지를 돈을 주고 사면 취득세는 3%고 농지가 아닌 것은 4%가 맞는 거죠. 8호를 보시면 이렇게 써있네요. 본래 농지 외의 것은 4% 취득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억 이하 주택은 1%,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은 2%, 9억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법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택 유산거래는 저렴하게 취득세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1조 가장 마지막 4항에 보시면 주택을 신축이나 증측한 뒤에 그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저렴하게 적용하지 않고 4%를 다 받는다. 이렇게 주택 유산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8호 즉 주택 유산거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찾아봐야겠죠?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니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2조의 2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이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3개까지는 앞서 봤던 취득세율표에 따라서 유산거래를 할 때 1%에서 3%까지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 3개 더하기 1개가 되는 순간에 주택을 돈 주고 매입을 할 때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단 말이네요.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계산한다니까 지분 일부라도 갖고 있으신 분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인 직계 비속 또는 부모 같은 경우 따로 거주해서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고요 합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같은 세대원으로 판단되는 아버지가 A주택의 1분의 1, 어머니가 A주택의 1분의 1과 B주택, 그리고 아들이 C주택을 갖고 있다면 어차피 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세대에는 3개의 주택이 있는 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인 갑, 을, 병이 D주택을 3분의 1씩 보유하고 있다면 각자 주택을 1개씩 갖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수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기존에 매매 계약한 사람은 제외한다, 뭐 이런 예외 규정이나 유예기간 이런 것도 없이 당장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까운 지인의 경우에도 갑자기 많은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충청도에 저가 주택 하나, 그리고 경기도에 아파트 두 개를 갖고 있었고 추가로 실거주용 집을 5억 원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시세가 5억 2천만 원 정도 했던 물건을 금매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사서 굉장히 기뻐했죠. 계약은 12월 초에 했고 잔금은 2020년 3월 초입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5억 원짜리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물건을 매입하는 거니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1%인 500만 원만 취득세로 내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잔금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취득세 부가 기준율이 내년이 되고요. 기존 3개 주택 더하기 1주택이 돼서 4%를 내야 하는 걸로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러면 5억에 4%를 곱해보면 되겠죠?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상했던 취득세보다 1,500만 원을 지방세로 더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금매로 저렴하게 샀던 만큼 돈이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렴하고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는 지방의 저가 주택을 먼저 그냥 빨리 싼값에 처분하려고 하겠죠. 어떤 취지로 이렇게 취득세를 인상한 걸까요? 아마도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압박을 가해서 더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걸 수도 있고 지자체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이미 일자리가 많고 교육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곳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있고 이미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이미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부담이 되니까 추가로 주택을 거의 매입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장기로 오래 갖고 있을 생각이면 매입하기도 하죠.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가 크고 한 번 탄력을 받으면 억단위로 많이 오르니까요. 그리고 이런 지역의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취득세율이 원래도 높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8천만원을 이미 넘었잖아요. 만약 9억 5백만원짜리 주택을 2주택자 A와 3주택자 B가 매입한다고 쳐볼게요. A는 추가로 1개를 매입해서 3개를 갖게 되니까 취득세 4% 적용은 받지 않고 3%를 적용받아 약 2,715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B가 같은 물건을 매입하면 4번째 주택이 되니까 4% 적용을 받겠죠. 그러면 9억 5백만원에 4%를 곱하면 3,620만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약 900만원 정도 4주택자인 B가 더 부담하게 되는데요. B 입장에서 아깝긴 당연히 아깝겠죠. 그런데 한 번 오르면 몇 억씩 오르는 걸 보고 학습효과가 생긴 사람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매수를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할 거예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매수하는 데 큰 차이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를 9억 5백만원에 매입을 하고 전세가가 4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필요한 투자금이 5억 5백만원이죠? 여기에 A는 취득세를 더해서 투자금이 5억 3,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B는 5억 4,100만원 정도 투자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똑같이 2억원이 상승했다고 쳤을 때 A의 수익률은 37.6%, B의 수익률은 37%로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비싼 물건을 사서 차익이 크게 나는 물건은 4주택자이든 아니든 간에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취득세로 인한 것만 따졌을 때요. 그래서 이 취득세를 올리는 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선 매수세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A, B가 지방에 2억 5천만원짜리 84제곱미터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해볼게요. A가 사게 되면 취득세 1%를 적용받아서 250만원을 내게 되고요. B가 사게 되면 취득세 4%를 적용받아 천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지역의 아파트는 다주택자들이 왜 살까요? 전세가율이 높고 절대 가격이 적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요. 2년 후에 소액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A와 B 경우를 다시 단순 수익률로 계산을 해볼게요. 필요 경비는 취득세만 있다고 가정하고요. 매매가가 2억 5천만원, 전세가가 2억 2천만원일 때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3천만원이고 여기에 취득세를 더하면 투자금이 되겠죠. 그러면 A는 3,250만원의 투자금이, 그리고 B는 4천만원의 투자금이 발생하고요. 단순 수익률은 46.2%, 37.5%로 무려 8.7%나 되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전체 금액이 소액을 투자해서 소액을 벌어들이는 경우 이 취득세는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중심지가 아닌 지방의 소액 주택을 매입해서 전세나 월세를 놓으려고 할까요? 비싼 집이나 저렴한 집이나 유지하는 동안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액 물건을 개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중심부에 똘똘한 한 채를 더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할 때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때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일 때도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와는 반대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서 중심부의 주택 가격만 계속 급등해왔습니다. 이번 주택 유산거래 취득세율 조정으로 인한 효과도 지금까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심부의 집값이 올라가는데 한몫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광역시나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방의 인구가 많지 않은 부동산 시장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이쯤 되면 어차피 서울에 집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서울 집값이 천정을 뚫어버릴 때까지 올리는 게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겸사겸사 지자체의 세수 확보도 할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나 실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 반복된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중심지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4주택자의 취득세율 조정에 관한 설명과 그 효과에 대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강의나 영상 제작이 본업이 아니라서 빠른 답변은 어렵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